NC 소프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NC 소프트는 2023년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7.25% 상승한 28만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대비 약 19.5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월 16일 48만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4일 21만 2,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5월 31일 6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12월 26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NC 소프트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1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37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1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3년 11월 27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3.69%에서 약 40.0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2월 8일 약 45.6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1월 30일 약 39.9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8,382억 대비 약 125.4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808억원으로 2015년 2,374억 대비 약 마이너스 23.8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57%입니다. 순이익은 약 1,556억원으로 2015년 1,663억 대비 약 마이너스 6.4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23%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9.64배이며 지난 2015년 28.08배에 비해 약 41.1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95배이며 지난 2015년 2.6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5.2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59% ROE는 4.92%입니다.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은 6조 1,69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2위, 코스피 종목 기준 5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8,90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808억 6,21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1,556억 2,63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NC소프트에 대해 5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7만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8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2만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58만5천원에서 35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3만1,500원에서 28만1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1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